24시간 노방종시 85만원 쪼? 방종드립 치면 환불 85만원 죄송합니다 예 안 하겠습니다 형님 성공시 성공 후 백더드립 백팔 1572시간 무수면도 할 수 있나 이번 노방종 끝나고 150을 잘못 쓰신 거죠 형님 뭐 1500 매수 아니죠? 근데 3일이면 저 죽지 않을까요? 아 내가 봤을 때 저분 약간 남살 각 보시는 것 같은데 이 지방에서 죽인 사람이 있다고? 진짜에요? 혹시 뭐 보람상조 이런 데서 일하시는 건 아니죠? 제가 사바스에게 안녕을 구하면 뭐 이득을 그 이상으로 취하시는 뭐 그런 게 아니죠? 제가 지금 많이 민감한 상태에요 제가 지금 많이 화가 난 상태에요 게임을 못 이기고 연패 중이어가지고 명령하지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쩌라고요 강퇴 하하하하 어쩌라고요 어쩌 제가 지금 진짜 여러분들께 강국히 부탁드릴게요 예의바르게 부탁할 테니까 들으세요 연패 중이고 오늘 좀 게임에 좀 찐텔이 많이 나오네요 평상시에는 그냥 웃으면서 할 수 있었던 것도 오늘 좀 화가 많이 나오네요 니가 평상시에 웃었다고 반말하지마 예의 갖추면서 얘기하자고 했잖아 우리 지성인답게 싫은데 비응시나 강퇴? 제가 최근에 메가커피 갔는데 팬이라고 그냥 서비스로 이거 줬어요 여자였어요 참고로 알바생 이뻤어요 유통기한 Sin 하하하하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에요 하하하하하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니예 짬통 아니에요 제발 그만 조 허허허허허 허허허허허허허허 얘 풀 없지? 풀있나? W W W 망했네? 제가 못해서 뭐하냐 쟤? 존나 못하네? 말했지 내가? 존나 못한다고? 내가 이 새끼 그냥 개발라 걱정하지마 상체는 안와도 될 듯 이를 못해가지고 내가 알아서 박살 낼게 그냥 바텀만 봐줘 바텀만 응 바텀만 봐주는게 좋아 뭐하냐? 친구야? 뭐해? 만만하게 보지 말랬지 내가 아 아 이거 아 이게 아 왜 죽냐 아 라인 아 아 하지 말걸 아 아 하지 말걸 아이구야 어 박히는데? 아 다행이다 아 박히면 다행이지 아 나 오늘 왜이렇게 롤이 좀 감정적이지? 롤이 뭐라고 이 새끼야 현실 현실을 살아 현실을 준호야 롤 아무것도 아니야 야 그걸 왜 차 여기봐 여기 두 분 봐 두 분 두 분 이거 난전 예상되거든? 집중해야 돼 이런 판은 힐 100힐 이상 나와 이런건 진짜 집중하는 사람이 우리가 가져가는 거야 하 두 분 내가 이겨 두 분 내가 이겨 충분히 내가 잡을 수 있어 이거 으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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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쉬부터? 내가 말했지! 내가 디분 이기자고! 잘했어! 디분 아무것도 아니야 평타 조금 절었다 까비 오케이 이거는 이거는 인정 내가 잘못 인정 인정 ㅅ발람 뭐해? 아 ㅅ발람아 정신 안 차리냐? 야! 랜께미 장난 아니야 누군 목숨 걸어가면서 하는데 정신 차려! 이거 우리가 걸기 좋은 조합이야 레오나 아리 리슨 우리가 걸기 좋으니까 각 보이면 주저하지 말고 픽만 찍고 들어가 호응은 우리가 해줄게 리슨 뻘국만 하지마 뻘국만 조심해 징크스 드립 치지마 징크스가 잘 크지도 않았는데 뭐이씨 나이스 야 결과론조건 좋아 결과론조건 좋아 아 리슨아 조금만 집중하지 아아 야 지키스 조심해 ㅇㅇㅇ 저런 지키스를 누가 지켜 너는 안죽어 나 란두인이야 나 란두인이야 어 형이야 어 형이야 어 형이야 호응 질거 같은데 호응 란두인 아 아 어 형이야 제발 와오오오오오오오오오앗 디스 이스 진똁 왁 나이스어잉 하 가자 내가 이거 막을께 W로 여기 저거 니신 진짜 병아 니신 진짜 야 섀어 뭐야 니신어워워워워워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이 미친이예想 야 그거 잡는건데 그걸 어허 니신이예想 궁쓰지마 야 궁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 왔어? 형 왔어? 형 왔어? 형이야! 어... 형이야? 형이야? 형 왔어? 체리엿! 입밟긴다고 밥 먹게 엄마 마.. 체리엿! 너 아까 필썼지? ㅆㄹㄹㄷ마 일로와 어 들어가면 안될거 같은데? 리신형 내가 말했지? 너 ㅆㄹㄴ이라고 리신아 너 자아같지 말이시나 빨람이 미쳤나 이새끼가 아 나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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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 봐줘!! 봐요 wanna 아 나 나 나 알하 JC 나이슈 디시스 마라 팩틴 나이스~~~ 네 리신 때문에 게임이 이렇게 온 거야 아까 바로 먹고 게임 끝낼 수 있었어 김정훈이 독도킥 해버렸어 저 시끼가 그냥 방생킥을 제대로 해버려가지고 진지하게 준호야 키보드로 어깨 인증해서 키보드보다 어깨 넓으면 10만원 구원간다 자신높으면 안해도 된다 넓어요 봤죠? 네 주작 아닙니다 넓어요 넓어요 탱키리스 탱키리스 쓰는데 그럼 나 어떻게 주세요 주세요 주라고 안 주네 개 дум짱이 바로 배내 주께 난 저런 진리언 대갈이 새끼들이 존나 싫어 그냥 대갈통에 시개나 붙이고 다녀 개 дум짱이 바로 배내 주께 너 너 뒤졌어 트런델 같은 채핀 나는 나도 민이 나 이거 설마 나 이거 순간 야동 뜬 줄 알았어요 나 이거 순간 여기에 이게 가려가지고 순간 야사 뜬 줄 알고 와 깜짝 놀랐네 와 이거 완전 그냥 그냥 진짜 얕짤 아니에요? 회장님이 주무실 거면 시간 스톱하고 방송 키고 주무십시오 여기서 자라는 거예요? 저 여기서 못 자요 여기 ㅅㅂ 뭐 여기 개더러운데 여기서 어떻게 자요? 저 침대 저기 있어요 바깥에 여기서 ㅅㅂ 뭐 이러고 자라고요? 여기 개돼지 소구리에요 여기 여기 짐승 말고는 못 자요 그러면 알았어요 저 샤워 한 번만 하고 올게요 샤워하고 방송을 보여줘야 된다고 버팁시다 버티는 거 말고 뭐 더 있나 점화에 죽겠는데? 아이구 아니 이거는 좀 아 이 새끼 너무 까부는데? 아 진짜로? 뭐야 이거 이 새끼 너무 까부는데? 이 새끼는 망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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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망했는데? 아 내가 ㅅㅂ 이거 궁이 궁이 퀸궁이어가지고 아 말파궁 뺏었으면 이건 진짜로 3,4명만 보내는 건데 나 이러다가 24시간 방송하고 플래가 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여기다 또 싸움 걸렸다 의미가 없어 이게 내 차이야? 나는 우리가 너무 잘못 싸운다고 생각을 해 이건 내가 봤을 때 바텀 차이야 바텀 차이 바텀이 스몰더 말파 조합한테 진 개병신 조합이 문제야 스몰더 밴 해야 돼 보니까 이거 내가 봤을 때 참으로 아름답구나 아이오니아가 부렸다 아이오니아가 부렸다 아이오니아가 부렸다 아이오니아가 부렸다 1,4초에 탑4위를 고르게 한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예요 이게 내 잘못이라고? 그냥 팀 차이지 야 이게 내 잘못이라고? 야 이것도 내 잘못이라고 해봐 응? 이게 어떻게 내 잘못이냐 어? 완벽한 인실을 건 이걸 내 잘못이라고 한다면 그래 무기징역이지 아 그냥 자살용이야 자살용 카미카제 카미카제 3초 이상을 못 버텨 아예 그니까 상대 조합이 올 칼챔 순식간에 녹이는 조합이여가지고 내가 뭐 오하 봐봐 3인공을 쳐도 못 이겨 3인공을 쳐도 못 이겨 어어 이기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다는 거야 그럼 또 내 잘못이야 지금까지 말파공을 사용하지 않은 내 잘못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럼 말파공 뺏고 내가 해볼게 여러분들이 하는대로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렇게 잘하시니까 여러분들 의견 따르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 쉿 빨리 해볼게요 내가 어? 해본다고 어 나이스 봐주고 어 이기네요 어 그러네요 여러분들 감사해요 여러분들 덕분에 이겼네요 고마워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조언해주시던가 여러분들 의견 적극 반영할게요 알겠죠? 땡큐 고마워요 1572시간 무수면도 할 수 있나 이번 노방종 끝나고 150을 잘못 쓰신 거죠 형님 뭐 1500 매소 아니죠? 근데 3일이면 저 죽지 않을까요? 아 내가 봤을 때 저분 약간 남살각 보시는 것 같은데 PC방에서 죽인 사람 있다고? 진짜예요? 혹시 뭐 보람상조 이런 데서 일하시는 거 아니죠? 제가 사바세계 안녕을 구하면 뭐 이득을 그 이상으로 취하시는 뭐 그런 게 아니죠? 어 뭐하냐 풀은 왜 썼어 이마 어? 풀은 왜 피스는 이유가 있구만 오케이 인정한다 어 인정해 응 인정할게 형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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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냐 형은 카이팅이 가능해 임마 드런들로 카이팅 잘해 어 아 까비! 까비 까비 까비! 휘! 제압 되었습니다. 미쳤.. 더블킥! 미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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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까부냐? 니 힘으로 못 끼치.. 피겠어.. 그냥.. 어어? 안녕? 안녕? 미쳤.. 와봐. 미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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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쳤.. 아.. 형 조금만 잘해줬으면.. 아.. 니 신이 얼마나 잘 컸으면 저게 2대1이 되냐.. 솔직히 72시간 버티면 돈 받을 수 있는 거에 기쁜.. 젠탑이 나와서 글도 잘 안 읽혀.. 근데 나도 저런 위치에서 살고 싶다.. 전 그냥 지금 만족한다고요.. 와.. 저희 집에 오셔서 사시면 안 돼요 형님? 제가 수발될게요. 제가 밥 싸우라고 하면서 밥 싸울게요 형님. 형님이 똥 닦아달라면 제가 스모스 와서 똥 닦는 거 그 똘취들 있잖아요. 똘취들처럼 똥 닦아 드릴게요. 비대해 드릴게요. 네. 5대5에선 우리가 안 진다. 다행이다. 제압을 또 베인이 먹었어? 굿 플레이! 또 나댔어 베인?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어.. 여기에 에메랄드 베인이 그렇지 뭐.. 그냥 신경 안 쓸래 나.. 본대 알아서들 혀라.. 어.. 트런들은 본대 신경 쓰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나 혼자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냥 메이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이거보다 쉬운 체프가 있어? 솔직히.. 어? 제가 잘 모르겠다.. akhir의 밥을 그러면서 턱이 없었어. 놀라운 예능. 지금 트런델 꿀 빨고 싶으면 트런델 하세 트런델 와 이걸 진짜 잘한다 리신 진짜 잘한다 리신 진짜 쎄 요즘에 그 탑 리신도 많이 뜨는게 가라의 월시크면 안죽던데 탑 리신 한번 할까 리신 여기네 계속 여기 비추면서 리신 이쪽으로 오게 하고 오케이 리신 이쪽으로 오게 했으면 성공입니다 자 이러면 욕먹게 해주시고 그냥 뺍니다 끝낼게요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저는 관심이 없어요 타워 말고는 GG 드런델만 해도 이거 내가 봤을 때 가야 가겠는데 내가 오늘 지금까지 한 판 중에서 가상 압도적인 판이었는데 이 판은 뭘먹게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ไه 거의 다 가상 압도적인 certainly 형 куда appointment 까 ㅎㅎ 닫 téc rigorous pak belts occup 거 아 배 배 yards